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직나잇 32카운트 4월 인프루버 폴카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트할지는 없어요. 세워볼게요. 섹션 1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볼,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턴,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턴, 투게더, 포드 스텝, 킥볼 스텝, 오른발, 킥, 볼,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2분의 1, 셔플턴 하실거에요. 오른쪽 4분의 1턴,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턴,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폴드, 볼, 힐 스위치, 왼발,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힐 터치, 투게더, 왼발 포드락, 리커버,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다이드락, 리커버, 오픈바디, 크로스, 삼바,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and 4, 5, 6, 7 and 8, 12, 1, 2 and 3,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4, 1, 2 and 3,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Thank you for watching.